본홀이 저한테 들어올건데 아니 번개올가미 캐스팅을 해야돼 그거 바로 즉시시전 해가지고 채널링이던데요? 아니아니아니 번개올가미는 아 번개올가미 그거는 못자르지 네 그거를 잘라주셔야 돼 어이씨 밀어버리네 이걸 어 톡수자 저거 잘라야돼 저거 잘랐어요 네 반격토템 깼고 사슬까지 사슬쿨 숙장 나왔고 신의운총 축전축전 지웠어요 번개올가미 탈났고 묶었고 성빛 마비 네 나이스 사슬쿨 팽차 킬업 한 번 더 여기 내려가고 오케이 마우토 오케이 사슬 들어갔어요 페 페 페 페 페 페 번개올가미 이게 해제가 안되나 사슬 잘랐어요 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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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풀 조심해야돼 조심해야돼 업포 쓰고 업포 업포용 아이고 깠어 너무 아프다 응 용암폭발 저걸 잘라야되는구나 폭수자 정기옹거 그 정 번개올가 바로 바로 천족 쓰겠네 달려오면 아마 바로 쓸 거예요 저한테 바로 올 거예요 얘네들은 기다릴 이유가 없어 여기 봐 저만 주시자 꼭 오거든요 36,000 37,000 어우 얘네들 왜 이렇게 높아 정감보린다 이거 이거 분리해 이거 가야돼 응 가 가 네 잘 안했을까 까 있는 정주 잘랐고 네 네 나이스 네 나이스 okay 주웠어 복직 지웠어 복직 지웠어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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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공포. 와... 딜 개쎄네 진짜. 으아아악!! 못 버틴다 이거. 와. 아, 신상업위에서 싸워가지고. 어, 그러네요. 와, 존나 아프다 근데. 아, 있네. 25m. 1초 동안 제자리에 묶는다. 도착할 때까지 가요. 이거는 그냥 우린 우리 숨을 필요가 없어. 싸워가서 아무나 패요. 아무나 패. 다리는 최대한 묶어줄 테니까 정조 들어왔다. 나이스. 정조 짤. 꼬목 다 묶었어요. 마주 해제. 마주 풀었어. 마주 풀었어. 도망. 도망갔고. 살았어요. 정조 해제. 정조 다 해제했고. 싸워봐요. 싸워 싸워 싸워. 정조 차단. 정조 차단. 정조 차단. 안 들어갔어요. 전사 안 들어갔어요. 확인. 마비. 도망가요. 도망갈 수 있어. 도망갈 수 있어. 도망갈 수 있어. 도망갈 수 있어. 정조 하지 마. 저 피 빠져요. 거기 있어. 거기 있어. 거기 있어. 어. 어. 글로 가면 안 돼. 힐거리. 오케이. 거기 있으면 돼요. 정절. 정절. 사술까지. 사술 풀. 아우. 급장 쓰신 거예요? 어. 급장은 썼어요. 여기서 싸워. 이거 안에서. 안에서. 네. 대방 안에서. 대방 안에서. 패 패 패. 지웠고. 정조. 짤. 나이스. 사자 마비. 짤. 저 편구 없어요. 못 밀어요. 이거. 해제. 짤. 어. 저 도망. 아우. 죽었다. 천사가 너무 세. 자일 한번 하고. 정조를. 정조때. 짤이 안 됐어. 아깝다. 아깝다. 진짜 아깝다. 아깝다. 땡기면. 땡기면 일단 무장해제부터 시키는 게 나아요. 아. 오케이. 아마 땡기러 올 거예요. 반대편에 있어야지. 저한테 올 건데. 풀었다. 저는 도망갔고. 멀리 가요. 예. 풀었어요. 지금 말 풀었어요. 네. 도망갔어요. 이쪽으로 오네. 영주 패 그냥. 영주 패. 영절. 저 이거 그냥 맞을 거예요. 그냥 싸우면 돼요. 어린. 어린. 어치. 어린 지웠고. 알제. 광벽. 길어. 길어. 오케이. 오케이. 또. 오케이. 차메풀. 들어갔어요. 죽여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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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계속 땡겨. 해봐요. 해봐. 오케이. 축전. 다운. 어치. 어치 잘랐어요. 생조기 하나 키고. 어치 못 잘라요. 구난 자자. 짓는 깨비. 영절. 후렴곳. 정신조작 짤. 정조. 오케이. 나이스. 오오오오 어 힐업. 망연멸. 정신집애. 자. 자 1정. 정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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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옆으로 갈게요. 마비. 안 때려오세요. 자 1 좀 할게요. 네. 오케이 바다 타만다 풀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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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저 가요 글로 가네 글로 가네 발목 껐어 발목 껐어 발목 껐어 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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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됐고 자 1 잘라라 잘랐다 오케이 차단 없고 이거 빠져야 돼 빠져야 돼 빠져야 돼 빠져야 돼 빠져야 돼 정조 정조 목이 없어요 제 목이 없어요 정조 들어왔어 이거 정조 들어오면 답이 없어 아 정신조작 저걸 자르지를 못했네 아 죽으셨어요? 진짜? 네 네 수가 정신조작 들어왔어 정신조작 잘려야 되는데 꼭 잘랐어 아 저거 젠칭 분열 개아파 가재가 템이 좋네 자 그냥 까시죠 오케이 파로드를 갑니다 땅 떨어지세요 멀리 네 올라갔다 올라갔어요 저 심망 저 내려가요 일단 저 도망 여기좀 도망간다 2 오호 어 버텨 봐 버텨 봐 안짤려 저 절 반격 반격 도망가니 도망가니 희측 저건 못 지우고 마비 걸었어요 네 니가 맞아 사술까지 사술 폴 하트 올라갔어 내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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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맞다 내려간거였잖아 길어 오케이 축전 저기가 기절 사술 풀 딜해봐요 딜해봐요 뒤로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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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있어 어디있어 아 안에있어 글로 갈게요 대방토에 있었어 발 묶었고 오케이 발 묶었어요 자축 자축 지웠어요 버티요 버티요 못 올라갔어요 심마 버티 버티 저 추바 괜찮아 추바 사냥 도망가야돼 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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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픈딜아픈 내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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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맞으면 안돼 다 맞으면 안돼 저 밑에 달 깔아놔게요 요 자리에 올라가면은 엠탐하세요 엠탐 아픈 딜 아픈 딜 내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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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맞으면 안 돼 다 맞으면 안 돼 저 밑에 딸 깔아놔게요 요 자리에 올라가면은 엠탐하세요 엠탐 아니 쟤네도 엠탐하는데 엠탐하셔야 될 거 같은데 따라가세요 엠탐 못하게 엠탐하세요 엠탐 엠탐할게 아 있다 탐? 탐하고 있어요?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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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벽타고 뒤로 숨을게요 안 싸울게요 네 제가 힐 좀 드릴게요 악사 악사 패 악사 죽으시겠는데 반격 깔았어 반격 깔았어 오우 쌍팽차 오우 나이스 고축 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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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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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내려갔어요 내려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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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아 쿨긴데 아이씨 어이씨 호랑이가 계속 깨 때리네 올라가 봐야 돼 발 발 못 걷고 내려갔고 아 개 짜증나네 오케이 사술풀 사술풀 피가 안 깎이는데요? 피가 아예 안 깎이는데? 사냥 도망 도망 아 안돼 안돼 없어 없어 못 살아 못 살아 신망 들어왔어 안 들어왔어 야 그때 못 죽여서 아깝다 네 조금 아깝네 아 아 아 아 아 절이 없으니까 응 아니, 야드루가 절 있잖아 야드가 절, 절이 있어요? 네 이런 숨어가지고, 숨어가지고 쓰잖아 똑같네 저기랑 비슷비슷해요? 근데 약간 하위 하위 호환? 그 일단 우리 쌍용숨 거리만 조심합시다 네 그것만 보고 나왔어요 법이다 오케이 오케이 잘했어 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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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양변 오케이 해제 절투 풀났고 또 숨었고 법사 물러 갈게요 네 법사 때립니다 저 급장 쓰지 마세요 네 저 버텼어요 어우씨 발알 지금 턴다고? 어? 이럴 수가 아무것도 못했네 아래 아무것도 못했네 아 으응 이 그만해라 아씨 저 피눔